안녕하세요. 너 이거 먹었어? 누가 먹어야겠어? 누가 먹어야겠어? 이거 작가님한테는 작가님한테는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다시 넣을까요? 네? 예쁜 거 안 보여. 쓰레기까지. 쓰레기까지. 처음으로 가려고 지금 해 온 거를 주시면 어떡합니까? 초콜릿 밑에서 사면 되잖아요. 말을 왜 그 탄식을 하십니까? 그 탄식이라뇨. 근데 지금 못하셨어요? 못하셨냐고요 저한테. 네. 오 여련여련. 어떻게 얘들한테는 고아식이에요? 왜 그런데요? 고아버리 이루어지는 걸 그렇게 하셨어요. 왜 저를 못했을 텐데요? 고단아. 좀 미안하네. 그러게. 괜히 먹었다. 그러니까. 뭐지? 나 몰카인가? 나 몰카인가? 나 몰카인가? 나 몰카인 것 같아. 어? 어. 뭐야? 진짜로? 에이. 그러니까 초콜릿. 초콜릿. 내. 내. 촬영은 뭐. 초콜릿 4개 가지고 이러진 않을 거야 몰카야. 여기 전화 올 거야 아마. 몰카입니다. 이게 전화. 나 몰카엉. 하하하하하하. 어휴. 죄송해요 잠깐. 카나이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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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그런데 진짜 많다. 하나 밖에 안 돼. 반대로 다 송머리 썼어? 어? 어? 어 뭐야? 어? 어 뭐야? 어 뭐야? 액션. 아 세우야. 아 세우야. 시계를 너버리지 않아. 아 거울이 있어. 뭔지 않았어요? 몰랐어. 진짜 몰랐어.